드라구 요기 슬라임 섬이구요 마지막 네퍼나? 15일이죠 아마? 15일? 슬라임 섬 슬라임 요리사 15일이네 15일 동안 원한 각인 섬 4만 실린 슬라임 섬 위치는 요기 아르테타인에서 소쪽 방향 슬라임 섬 그 다음에 요쪽 베른 남부에서 프로키온 여기 또 분쟁지역이 하나 있어요 고블린 섬 이것도 에퍼나 15일 동안 원한 각인 섬 하나 둘 그 다음에 지구의 섬 퀘스트 미는거 지구의 섬 퀘스트 끝까지 안 밀어도 될거 아 끝까지 밀어주는가 지구의 섬 그래가지고 원한 각인 섬 3개 원한 1 각인 섬 3개 요 두개 슬라임 섬하고 그 고블린 섬은 에퍼나 15일 동안 미셔였구요 보시면 지구의 섬은 퀘스트만 깨면 돼 가셔가지고 요 고블린 섬 고블린 섬 고블린 송곳니 수집가 15일 동안 원한 각인 섬 이제 이틀 남았죠 응 응 저거 꼭 가는게 낫겠다 응 요렇게 원한 각인 섬 3군데 결론으로 젊한 섬 협약